자 이번에는 krpano tools 에 내장되어 있는 cpo2 cube 라는 툴을 이용해서 한정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6장의 cube 이미지로 잘라 보겠습니다.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krpano tool 이 있는 폴더에서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메뉴에 여기서 명령어 창 열기를 클릭해서 도스 프롬모트 창을 엽니다.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 변화를 할 것인데요. 도스창은 마우스 드래그로 옆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하기가 좀 힘들구요. 그 사이즈 조정은 도스창 아이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속성으로 들어가면 창 크기를 옵션이 아니라 레이아웃 탭 에서 창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80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시피어 이미지를 가져와서 krpano tool로 어 이 폴더 안에 b라는 폴더로 생성해서 6장의 이미지로 잘라 보겠습니다. 명령어는 krpano tool을 일단 불러 와야 되니깐 krpano tool 64bit 64.exe 그리고 사용 이 안에 들어있는 툴중에 사용될 툴은 스피어를 큐브로 만들어진 거니깐 스피어 스피어 투 큐브 큐브라는 툴을 이용해서 자르겠다는 얘기구요. 어 큐브 형태로 달라주는데 큐브 형태는 우리가 흔히 쓰는 6장의 큐브 외에 큐브 스트라이프 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빵채처럼 생긴 뭐 전개도처럼 생긴 그런 큐브 3x2라든지 뭐 큐브 2x3 몇가지 형식이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드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6장의 큐브 이미지로 잘라내는 거니깐 모드를 큐브라고 입력하면 됩니다. 큐브로 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자르는데 사용되는 이미지는 어 이 하드에 이 하드에 그 다음에 a라는 폴더안에 이런 폴더안에 어 파노 점 tif 이미지요. 파노 점 tif 이미지를 불러와서 자를 거구요. 그리고 잘라서 저장할 공간은 e에 이 하드에 a 폴더에 b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어 대표이름은 파노라고 하고 확산제는 jpg로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그 파노라고 이름을 지어서 어 해놨지만 결과물은 b라는 폴더안에 파노 언더바 뭐 b 파노 언더바 f 그런 형식으로 큐브 페이스명이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잘라 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밖에 이 뒤에 이제 다시 라는 것을 해서 몇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옵션에는 어 뭐 이미지 퀄리티를 조정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압축률 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 라든지 그것을 어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은 설정을 안해주면 지펄트 값이 적용돼서 어 바로 그 출력이 되게 에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무 옵션도 설정을 안해주고 어 그냥 전화할 디레토리만 지정을 해주고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미지가 잘리면서 b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6장의 이미지로 잘려 지는 거구요 현재 이미지가 어 사용된 이미지는 가로가 만 픽셀에 세력 5천 픽셀 짜리를 어 옵션에서 이미지 크기를 지정하는 안해주고 기본값으로 잘라 보았는데요 기본값으로 자르니까 이미지 크기가 3183 에 3183 으로 잘렸습니다. 이건 어떻게 계산식이 나오는 거냐면은 파나나마 이미지는 보통 우리가 구형 으로 표현하지요 그쵸 구형의 파나나마 이미지를 큐빅 으로 자르거나 할때는 계산식이 어 스피어 파나나마 이미지 형태에서 이게 만에 만에 5천 인데요 거기서 큰 값 만 값을 원주일로 나눈 크기가 바로 어 큐빅 으로 출력되는 한장 이미지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여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계산기를 갖고 확인을 해보면 자 만을 만 만 픽셀이 들어갔으니까 스피어 이미지가 만 픽셀이 들어갔으니까 만을 출력 이미지 3183 으로 나누었을 때 원주율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나눠보면 대략적인 원주일 값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브 아니 구형 이미지를 구형 이미지를 큐빅 형태의 6장 이미지로 쪼갠다고 한다면 각각 한장의 이미지는 구형 이미지의 스피어컬 이미지의 긴 쪽 만에 5천이면 이제 만이 되겠죠 그것을 원주일 값으로 나눈 그 값이 큐브 이미지 한장 이미지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갖고 만들어져 만들어 봤구요 이번에는 이 큐브 이미지를 큐브 투 스피어라는 툴을 가지고 a 폴더에 mypano.tif 이미지로 복원을 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똑같은데 krpano tools 64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사용될 툴은 아까는 스피어 투 큐브였지만 요번에는 큐브 큐브 투 스피어가 되는거죠 스피어가 되고 큐브 투 스피어가 되구요 그 다음에 소스 이미지는 e 하드에 a 폴더에 b 폴더에 들어 있는 이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쓸 거라서 여섯 장의 이미지를 전부 다 디렉터리에 포함해서 나열을 해야 됩니다 e에 그쵸 그 다음에 a라는 폴더에 b라는 a라는 폴더에 b라는 폴더에 첫 번째 개화가 pano underbar b.pg 고요 그쵸 그 다음에 e에 a 폴더에 b b 폴더에 a 폴더 b 폴더에 그 다음에 pano underbar d d.pg 그 다음에 또 한칸 띄고 E에 E 드라이버에 A 폴더에 B 이거에 F.jpg 순서는 다르게 써도 됩니다. F가 먼저 와도 되고 D가 먼저 와도 와도 되고 어쨌든 간에 6장의 이미지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E에 A 폴더에 B 폴더에 언더바 이번엔 L left에 L.jpg 또 한칸 띄고 E에 A 폴더에 B 폴더에 언더바 이번에는 아리저 라이트 F.jpg 또 한칸 띄고 E 폴더에 A 폴더에 B 폴더에 B 폴더에 마지막으로 up jpg 그러면 6장의 이미지가 하나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의 이미지가 디렉토리 포함해서 이렇게 사용자의 이미지로 입력이 됐구요. 그 다음에 출력할 이미지는 다른거하고 다르게 출력 이미지에 다시 C5를 붙여갔구요. 아웃풋에 5를 붙여갔구요. equal 출력할 의미의 디렉토리와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. 자 디렉토리는 제가 E 하드에 A 폴더에 바로 여기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. 디렉토리는 E 하드에 그쵸? 여기에 A 폴더에 이름은 라이파노 좀 TIF 이미지로 해보구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가지 옵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옵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퀄리티라든지 크기라든지 압축률이라든지 그런걸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별다른 옵션을 설정을 안해주고 압축률을 압축을 안한 이미지로 출력을 해 볼게요. 그래서 TIF 압축은 TIFF COMPR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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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NE 그러면 압축을 안하겠다는 얘기구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싣게 되면 E 라는 하드에 A라는 폴더에 MyPano.TIF 이미지가 무압축이 돼서 형성되게 될 겁니다. 엔터를 치면 아 여기 또 저기 B판 5가 아니죠. 그쵸? 어 보니까 음 음 여기 부분에 예 A 폴더에 B 폴더에 B B 다음에 디렉터리 명을 입력을 안해줬네요. 이거는 다시 또 쳐야 되겠죠. 오타가 있어서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 A가 B 다음에 엔터를 들어갔어야 되죠. 그 다음에 Pano Underbar B 뭐 그대로 한번 쳐 볼게요.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갔는데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건가 바로 요부분이 그쵸? 요부분이 네 애플더 Y 가 C 에 그쵸? 아니죠. 여기에 디렉터리 명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쵸? 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그러면 쭉 해서 마이파노라는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. 아까는 오타 때문에 어쨌든 오타를 수정하니깐 지금 78%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출력된 걸 한번 열어볼까요? 결국 똑같이 이렇게 큐빅 이미지를 스피어 이미지로 네 다시 변경할 수가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 스피어 이미지로 이미지를 이제 큐브 이미지로도 바꿀 수가 있구요. 큐브 이미지를 또 스피어 이미지로도 이렇게 퀘어 툴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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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해서 도수명령으로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. 툴을